드라마 제작사 레몽레인의 김동래 대표가 배우 이정재 씨를 경찰의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방송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6월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직 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김 대표는 이 씨 측이 경영권 인수 후 함께 경영하며 미국 연예기획사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지만 실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한편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.